안녕하세요. 포포에트 조조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이어서 셀스크립트로 저희가 변수를 설정하는 사례들, 변수 설정했던 것들을 출력하는 거겠죠. 요거 사례를 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수로 선택했던 것들을 이제 mkdi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디렉토리를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셀스크립트의 특징들이 조금씩 뭔가 앞에서 이제 파이썬스크립트라고 그런 것하고 좀 다릅니다. 좀 주의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vim 에디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2 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확장자 sh 그 다음에 vim 에디터 혹시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영상 좀 참고하고 오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파일 하나 만들겁니다. 자 앞에서는 앞에는 이제 우리가 bash 라고 하는 스크립트에 대해서 명시를 할 것이고요. 이게 샵이 이제 주석지가 앞에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랭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파이썬 혹시 프로그램 좀 배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변수들을 많이 합니다. 앞에 띄우면에도 우리가 변수로 인식이 되는데 이 리눅스 셀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글씨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띄면 안 됩니다. 한 칸 띄면은 거기에 대해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의사항 좀 있습니다. 주의사항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붙여가지고 변수를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ho 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가져가 올 겁니다. 그래서 speak 그 다음에 i can speak 한국어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 위에 설정했던 것들을 달라라고 하는 기호를 통해 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출력하는 것들도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할 건데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esc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h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행하셔도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sh 모드를 이용해서 권한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을 이렇게 실행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과는 동일합니다.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sh 명령어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최대한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를 기본적인 우리가 변수 선언하고 출력하는 것까지는 이제 활용을 좀 했습니다. 다른 변수 사례들도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vm-edit 를 통해서 테스트 3.sh 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고 스크립트 안에서 특정한 리눅스 명령어들을 이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가져오는데 특징들을 좀 볼 거예요. 자 아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또 이렇게 선언을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우리가 이제 랭이라고 하는 거 똑같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 안에다가 우리가 뭐 한국어 k-or 그 다음에 이제 english 그 다음에 이제 japan 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선언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의미를 너무나 많이 담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개의 그런 변수들을 이렇게 변수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문자열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문자열들을 이렇게 3개들을 스페이스 기준으로 띄어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보통 이제 그 뭐냐 그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 하나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스크립트 shell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리눅스 명령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랭이라고 이렇게 가져온다면은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것이 그대로 이 명령어들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리눅스 shell에서 mkdir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k-or 쓰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eng 그 다음 한 칸 띄고 jp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띄어서 쓴다면은 이제 리눅스 명령어로 뭐예요? 이 폴더들을 3개를 만드는 거예요. 얘 만들고 얘 만들고 얘 만든다. 이 명령어거든요. 이게 그대로 그렇게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shell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그냥 쭉 순서대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중간에 리눅스 명령어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면은 거기에 맞게 이게 그냥 그대로 들어간다. 하나의 이제 변수이지만은 이런 걸로 해석이 된다.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해한 대로 맞는지 그 다음에 test3.sh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하면은 출력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ls 명령어를 수행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eng, kur, 그 다음에 jp라고 하는 이 폴더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다른 것들을 내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스크립트 안에다가 또 이어가지고 다른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리눅스 명령어들을 수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와 변수라고 하는 기본적인 변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리눅스 명령어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shell 스크립트의 특징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나 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변수고 이제 지역 변수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변수들이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어떤 특정 edge들이 나올 때 그걸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치 매개변수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파라미터, 넘어오는 이제 파라미터와 관련된 그런 변수값들이라고 보시면은 되는데 해석하면 이제 위치 매개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 사용자들이 입력했던 그런 정보들을 나는 이제 좀 출력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제 특정 결과들, 어떤 특정 파일에서 어떤 특정 결과들이 있는데 그 결과들을 스크립트로 넘겨가지고 뭔가 표현을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위치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스트4.sh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핀에 그 다음 패시로 저희가 선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똑같습니다. echo라고 하는 명령어 있는데 echo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스크립트죠. 스크립트, 그 다음에 name is, 그 다음에 이것을 0이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입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echo, 그 다음에 여기는 스크립트 파라미터, 이렇게 할까요? 파라미터, 파라미터, 스크립트,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명령을 보면 I can speak, 그 다음에 달러 1, 그 다음에 end, 달러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 예제하고 좀 비슷하게 좀 쓰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달러 0이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얘는 우리가 파일 스크립트이죠. 파일 이름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출력이 돼요. 결과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각각 파라미터의 그런 순서대로 이제 출력이 돼요. 뒤에 파라미터 순서라는 것은 전달받은 그 값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선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결과를 보면은 이해가 딱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sh-test4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행을 할 때 kur, 그 다음에 eng라고 하는 두 개를 저희가 파라미터로 전달을 할 겁니다. 요거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요거가 이제 파라미터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아까 우리가 달러 0이라고 선언했던 것은 8 이름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요거요. 이게 0, 1, 2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것들이요. 뒤에다가 이제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각각의 달러 1, 2, 3, 4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정보들이 찍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달러 10이라고 하는 것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가로 형태로 저희가 선언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후에 나오면은 포고문이나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나오게 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요거는 나중에 요거죠. 달러하고 요렇게 10인데 이거는 후에 또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변수들 안에서 지정했던 변수들 그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직접 입력했던 변수들 어떤 식으로 출력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출력 방식이 있는데 요것을 이해를 하시고 난 뒤에 뒤에서 이제 뭐 제어문, 포고문 이렇게 익히면서 이 출력문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